안녕하세요. 시니어범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아카시엄의 전자동 미스트기 개봉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카시엄 전자동 미스트기는 이 정도 크기로 나와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사용설명서가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나와있고요. 스포이드, 충전 케이블, 미스트기. 충전은 pc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집에 있는 콘센트에 꽂는 요거를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전 단자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 바킹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열어서 키우시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충전이 필요할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충전이 완료되면은 파란불로 바뀝니다. 크기는 이 정도 크기, 제 손바닥하고 비교를 하면 이 정도 크기고 얇기, 그리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은 굉장히 좋네요. 여기 보시면 다이얼이 있어서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어서 손을 대고 돌리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구멍 있는 부분으로 맞춰주시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토너나 아니면 물을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휴대용으로 미스트처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물이나 토너를 넣으시면 되시고 넣으실 때는 뒤쪽에 고무로 된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를 여시고 안쪽에 내용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시고요. 스포이드로 두 스포이드 정도 넣으면 가득 차거든요.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작동이 되면 30초 동안 계속 분사가 돼요. 내용물을 넣으셨을 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흔들어 주시면 작동이 돼요. 제가 사용해보고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좋았던 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스트기를 받고 2주 정도 사용을 해봤어요. 물을 넣고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점성이 없는 토너를 넣어서 사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조금 아까 보셨듯이 토너에 있는 향 때문인지 기침이 좀 나고 가까이 됐을 때는 눈이 약간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너를 넣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2주 동안 사용을 해보고 나서의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작동하기가 굉장히 쉽고 건조한 곳에 갔을 때 잠깐 동안 가습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쉽게 휴대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한 번에 돌리면서 자동으로 30초 동안 분사가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시간을 지정하거나 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네요. 반면에 단점은 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 건조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점성 있는 토너를 넣으면 노즐구가 아마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점성이 없는 토너를 넣었을 때는 그 향 때문에 침이 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세척을 한다고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물을 빼서 사용을 해봤는데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예 분해를 해가지고 안으로 씻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카시온 전자돈 미스틱이 개본부터 사용 2주 동안 느낌을 솔직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관련 영상 봐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